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여기 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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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여기 있습니다. 한글검수 야 카메라 셋 이거 있구나. 다 우리 거예요. 이거 우리 거죠. 네. 네. 잘 들립니다. 네. 정의 좋습니다. 1절 버스 A파트 해볼까요? 진하게 한글검수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. 너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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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내가 너를 그리며 사는 이유 애가 타도록 매일 애가 타도록 매일 부른 이유 네. 또 슬퍼졌다면 나는 나 왜 이렇게 슬픈 걸까요? 목소리가 내가 너를 그리며 사는 이유 애가 타도록 매일 부른 이유 정말 괜찮으신가요? 감사합니다. 제가 어 2020년 새해를 맞아서 도시남녀의 사랑법이라는 드라마의 이유라는 곡으로 OST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.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. 그런데 그래도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기분 좋게 잘 꺼낸 것 같고 캐럿들한테 드려줄 생각을 하니까 기분도 좋고 벌써부터 뭔가 복을 받은 기분이에요. 그래서 작년에 불렀던 고우랑은 다른 느낌인데 굉장히 이제 좀 애절하고 그리고 되게 사랑이 많이 담긴 발라드인데 어 저번 음악 감독님이랑 같은 감독님이세요. 그래서 저를 예쁘게 봐주셔서 또 이렇게 저를 불러주셨는데 어 제가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캐럿들 많이 기대해주시고 도시남녀의 사랑법도 많이 많이 챙겨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도시남녀의 사랑법 가족도 많이 뺏어보는 declass titled 아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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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